어떻게 안녕하세요, 뮤직 여러분들. 오수수 입니다.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저의 뮤직비디오 티저를 미리 보는 시간인데 사실 아직 못 봤어요. 티저를 못 봐서 처음 보는 거였어요. 이틀 찍었고, 이틀동안 굉장히 열심히 찍었기 때문에 심지어 제가 처음 해보는 연기를 해본 거기 때문에 저의 발 연기가 얼마나 남겼을지 그게 좀 부엉해서 자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 사진이 이렇게 컨셉 아 여러분 컨셉 포토 마음에 드셨나요? 저는 많은 만족을 하고 있는데 저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우즈 티저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저기 자 야 잠깐만 잠깐만 자 지금 잠깐 봤는데 어때요? 잠깐 봤는데 나와있는 이 색감이랑 이렇게 일맨이 될지 모르겠지만 죽이네요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머리를 또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또 이렇게 사탈을 들고 여기서 엄청 싸우는 그런 씬이 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겠어서 막 이렇게 한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와 이거 맛있어요 자 티저 봤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도 제가 한 발령기에 비해서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니까 나가주시고 제가 이제 조금씩 비하인드의 썰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약간은 자 아까 앞에 얘기는 살짝 했는데 여긴 이 싸우는 씬에서 되게 고생을 했고 고생이라 보니 좀 힘들었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편했어요 근데 이 의자가 생각보다 구별해서 누워있게 힘들어가지고 엉덩이를 붙이고 있어서 힘들었는데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찍을 때 대역을 해주신 형이 계셨는데 너무 열심히 했어요 저 때문에 체지방을 막 5%까지 빼서 와주시고 현장에서도 저희 밥 먹을 때 닭가슴살 드시고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고 기회가 있으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너무 잘 나왔어요 마지막 눈빛이 아주 섹시하네요 자 이렇게 티저를 봤는데 지금 보이시죠? 보는 내내 입꼬리가 안 내려간 고생한 만큼 잘 나온 것 같아서 일단 기분이 너무 좋고 애초에 시작도 영화처럼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를 뮤직비디오를 시작해서 스토리라인 있게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근데 이제 찍기 전까지만 해도 연기야 뭐 나 무대에서도 연기하고 하니까 하면 되는데 막상 재결하니까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이게 컷인데 진짜 컷인지 뭐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또 잘 나온 것 같고 여러분들이 또 기대하고 계신 안무 영상도 올라갈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안무 영상이 올라가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좀 이제 챌린지를 해볼까 하는데 제가 지금 추후에 안무 영상이 오게 되면 그때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또 매력비디오도 있고 하이라이트 메들리 발라볼 게 더 많이 있으니까 이콜 앨범 많이 사랑해주시고 파라케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파라케 뮤직비디오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주였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